서울시가 미혼모에게 100만원 상당 출산용품 꿈틀박스를 지원합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당장 출산준비와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시 100만원 상당의 꿈틀박스를 지원합니다. 꿈틀박스는 유모차, 젖병, 아기띠, 베넷저고리, 분유 1단계, 수면조끼로 구성됩니다. 구성물품은 지역사회에 적극적 후원을 통해 마련되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신 중인 미혼모 혹은 출산 3개월 이내인 미혼모 중 기준 중위소득 80%인 미혼모 100명에게 지원합니다. 또 센터는 미혼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녀 1인당 24만원 상당의 선택적 예방접종비를 올해 첫 시범 지원합니다. 25명에게 총 3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소름티미스트 한국협회로부터 금 600만원을 후원받았습니다. 선택적 예방접종은 국가지원사업 영유아 무료 17종 필수 예방접종을 제외한 기타 예방접종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료접종으로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꿈틀박스 및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은 5월 8일부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 02861-3020 또는 홈페이지 서울한부모.or.kr로 신청받습니다. 한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설립돼 서울시 한부모와 미혼모, 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정보제공 및 주거자금지원사업, 학업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영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미혼모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퇴교와 출산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초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개인 부담이 큰 선택적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해 한 가정을 이루는데 건강하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